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 입니다. 오늘은 비빔국수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국수 정말 오랜만에 먹네요. 비주얼 한번 보시죠. 골뱅이와 표고버섯을 대량으로 때려 박았습니다. 불닭볶이로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골뱅이. 표고버섯하고 대파는 살짝 데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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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버섯 쓸려니까 신분 세탁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표고버섯. 또 만나요. 안녕. 맛있는 것 같아. 이 비빔국수. 비빔국수의 소스는 다른게 아닙니다. 깍두기 국물이에요. 깍두기 국물이에요. 좀 넉넉넉하게 하면 이렇게 비빔국수의 소스가 된다는 얘기죠. skaartt. 그래서... Ramon. 이빔국수는 씨앗. 추고버섯. 맥주의 공기를rados Lonni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보약이란 얘기죠 보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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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음식 한줄편 표고 골뱅이 비빔국수 와우! 천하무적이 없으다 표고의 향과 골뱅이의 우지카 와우! 여러분 직접 만들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